동구청장 허인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조금 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림으로써 사업의 수혜자인 구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잘 몰라서 누릴 수 없었던 권리를 먼저 찾아주고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입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사업인 기초연금, 청년 내일 채움공제, 아동수당 등을 비롯한 305종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올해 12월부터는 인천시와 우리 동구의 보조금 사업까지 약 6천여개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조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저 허인아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늘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